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고바울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통해 어마어마한 기적과 축복을 받은 놀라운 간증입니다. 저도 금식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고 금식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때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으로 가난으로 폐인이 되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 3일 만에 병이 다 낫게 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3일 금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처음 주님을 뵈었습니다. 주님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주님은 제게 오셔가지고 제 목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고난 고통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해 살기도 싫었고 살 의미도 없었던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저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같이 나도 주님 위해서 죽은 삶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병도 다 나았고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금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고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식을 좀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29살 때인데 29년 동안 하나님 마음 상한 일만 해드린 것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드릴 물질도 없었고 드릴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밖에 드릴 게 없다고 이 몸 바치겠다고 결심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기쁨을 주시면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능력 행암과 방언과 통역과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 9가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은사와 능력이 그대로 다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인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금식하시는 모습도 보았으며 기도하신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하신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찬양을 해도 7, 8시간 했습니다. 금식이 체질화되니까 금식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신령한 영으로 변화가 되니까 마치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이 형안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세상에 즐기던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그냥 죽기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많이 했을 때는 허리 사이즈가 24인치 몸무게가 47kg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금식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물권과 영권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후사를 만드는 것이 저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